이번 시간에는 내역을 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내역 입력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항목을 찾아서 입력하는 거구요 그리고 빈칸 첨가로 입력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에서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기도 할 수 있을 거구요 그리고 또 엑셀을 불러 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한데 일단은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메뉴들을 이용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역 입력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빈칸 첨가가 있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게 내역 쪽에 가면 여기 상단 부분에 조달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간단한 것은 빈칸 첨가 빈칸 첨가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입력할 공정을 선택을 해놓고 빈칸 첨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가가 되고 여기다가 직접 품명, 규격, 단위, 그리고 수량, 재료비 단가, 농업이 단가, 경비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견적 처리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칸 첨가해 가지고 빈칸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을 견적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000 펌프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펌프라고 하고 여기다가 규격은 뭐 70 마력 70 HP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식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수량은 요거 한대 한다 그리고 재료비 요거를 갖다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입력 하듯이 그냥 쭉 넣으시는 거에요 노무비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경비 뭐 들어가는 거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입력한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는 왼쪽 표번에 보시면 여기 품목이라는 부분에 빈칸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저희들 자료에서 입력한 게 아니라는 표시에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 첨가를 위해서 입력하거나 그리고 그리고 엑셀에서 뭐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기를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자료에서 입력된 게 아니면 일단 이런 식으로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예 요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구요 또 또 한가지 방법은 이제 내역 입력 들어가 가지고 입력하는 거죠 빈칸 첨가는 뭐 얼마든지 넣고 싶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요 그리고 어 요거 이렇게 하시더라도 xml 파일 변환하면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경비 형태로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오류 사항으로 걸리진 않구요 자 일단 요렇게 빈칸 첨가로 입력하는 방법은 그냥 빈칸 첨가 만든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 농업이 단가 경비 단가를 내가 입력하고 싶은 금액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에요 타이핑에서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내역 입력 여기 들어가서 입력 하는 겁니다 내역 입력 버튼 눌러 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입력하고 있는게 장비 설치 공사 구요 이 공정에 넣을 항목을 여기에서 찾아서 수량을 여기다가 넣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는 건데 입력하는 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 검색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품명 순이라고 있고 분류 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틀이라는 게 있고 공정 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첫 시간에는 품명 순 여기서만 검색을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숙이 이렇게 검색을 했다 원숙이 넣고 엔터 키를 누르면 여기에서 원숙이라고 시작하는 항목 그러니까 원숙이라는 명칭이 품명에 있으면은 요게 다 나오고 규격에 있으면은 요게 다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1이 되까고 빨간색은 1이 되까고 까만색은 자재 또는 노무비 또는 경비 항목입니다 그리고 자재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여기에 자료집이 있고 공량이 있고 자재 분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료집 쪽에 넘어가면은 이 항목에 대한 자료집 단카가 나타나는 거고 공량 쪽에 넘어가면 이 항목에 대한 설치에 대한 품샘 그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항목은 품샘 그 공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항목 이에요 모든 항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공량은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실 때 어 공량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입력할 항목이 원숙이다 그러면 원숙이 중에서 여기 보면 뭐 정규 원숙이 설치 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냥 설치하는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거 자 요거는 빨간색 1위 대가죠 1위 대가일 때는 아래쪽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정규 원숙이 설치에 350리터 짜리에 대한 세부 내역에는 보일러공 비계공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온수기 벽걸이형 설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1위 대가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전기온수기 내가 사용하는 전기온수기 라는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규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집에는 이렇게 자료집 단가가 있고 공량은 지금 현재 요 항목들은 공량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요 항목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 거에요 공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항목에 대한 설치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올 거구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량이 적용이 안됐다 근데 만약에 전기온수기 벽걸이형 설치에 있는 이 공량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항목을 다시 찾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량 한번 넣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요 전기온수기 실제 들어갔고 전기온수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넣은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또 1위 대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력하는 거에 대한 거 설명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찾아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이제 내가 입력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우측편에서 여기서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 설비 쪽에 거는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좀 전처럼 이렇게 공량 이라는 탭이 있어요 공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환풍기라는 항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풍기라는 항목을 찾았구요 환풍기 항목을 찾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공량 이라는 게 나오죠 기본 공량 그리고 철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항목은 자료집에는 이렇게 뭐 물가 정보지에 이렇게 단가가 있고요 공량이라고 해가지고 설비 표준품 샘 4-2-2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 항목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지금 셔터형 이걸 사용할 건데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공량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입력할 항목이 이 항목이면 이 항목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철거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 번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철거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 공량을 한번 넣겠습니다 기본 공량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거를 제가 세대만 넣겠습니다 3 넣고 엔터 엔터키 했구요 별칭은 그냥 환풍기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환풍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별다른 표시 없이 이렇게 제로 비만 금액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요번에는 철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항목 똑같은 300에 300짜리 입니다 요거를 철거라고 선택을 하고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요렇게 선택하고 넣으시면 되요 요거를 세대를 선택하고 3개를 3을 넣고 엔터키를 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품명쪽에 철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관로 해서 이렇게 붙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공량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에요 요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거는 기본 공량에 있는 이 인건비가 적용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 거는 요기에 있는 기본 공량의 40%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 공량이 0.5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0%니까 0.2인이 이제 적용이 될 거에요 나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고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입력을 하실 때 자료집에도 보시고 공량 탭에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품명 순에서 이제 검색하는 게 있었고 분류 순에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분류 순 분류 순은 요렇게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런 식으로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이렇게 그리드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과 이제 트리는 이제 트리는 이제 같은 거에요 같은 여기에 있는 이 트리를 이 분류를 트릴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 거에요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제 편리한 화면에서 직접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 순 있고 트리가 있어요 품명 순 있었고 그 다음에 분류 순 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지금 환풍기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 요렇게 찾아간 거고요 여기에서 전기 온풍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온풍기 부분도 여기에서 다시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풍기라고 해가지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면 여기 온풍기라는 항목을 찾았을 때 여기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검색 결과라고 해가지고 품명의 온풍기라고 검색을 했는 항목이 여기 검색된 항목들이 여기 쭉 다 나타나는 거에요 여기 이렇게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할 항목을 선택을 해서 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에요 여기에서 내가 찾아서 분류를 다 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필요한 항목을 여기다가 이제 찍어서 수량을 넣으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다시 품명에서 온풍기라는 항목을 찾아주고 또 여기에서 없으면 규격에서 자동으로 찾아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은 여기 선택을 하면 여기 찾아가지거든요 이 화면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량을 넣으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에요 입력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자료집하고 공량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기 온풍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료집 단가는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항목은 공량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 입력은 여기에서 품명 순에서 검색했고 분류수나 분류나 트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항목을 쭉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다른 공정에 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백악원 공사 쪽으로 넘겨 가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류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 주시는 거에요 설비자재에 관유에 관관류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관관류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타나는 거에요 여기 관관류에서 다시 한번 더 더하기 표시 눌러보면 백악원형 탄소관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입력을 항목을 선택하고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되는 거에요 이렇게 하실 때 마찬가지 공량 쪽에 가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는 공량 구분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여기서 기본 공량으로 그냥 배관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공량은 따로 선택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자제만 검색하신 다음에 수량을 넣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어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여기서 이렇게 분류해서 검색하고 어 품명에서 검색하고 트리에서 검색하고 또 트리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좀 전처럼 이렇게 창을 열어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또 또 한 가지 어 검색하는 게 있는 게 어 여기 보시면은 공정순위라는 게 있어요 공정순 공정순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계속 이제 내역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입력했던 공정과 거기에 사용했던 내용들이 항목들이 이렇게 쪼르륵 나와요 계속 입력을 하게 되면 쪼르륵 이렇게 쌓여요 이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이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이제 공정선에 넘어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 가지고 바로 바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수량 넣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엔터 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정순 이거는 근데 대신에 이제 어 일단 어느 정도 내역서를 작성을 해 놔야만 그래야만 이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없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품명순이나 틀이나 뭐 이런 데서 찾아서 넣으시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검색하는 방법이 우측편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에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돋보기 그림 이 돋보기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검색하는 형태는 품명순에서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분류나 트리에서 선택하는 거 그리고 공정에서 넣는 거 그리고 우측편에 이 화면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입력하는 거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품명과 규격을 한번에 이제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검색하고 싶은 위치를 지정해 놓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xml 코드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xml 코드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xml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검색해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검색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류를 만약에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 이런 분류를 지정해 놓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어 배관 쪽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어 스탠관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놓고요 스탠관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탠관을 검색을 하게 되면 스탠관이라는 이 이 내용을 이제 품명이나 규격 쪽에 있으면 이게 다 검색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그 트리 형태에서 여기 검색했었잖아요 그죠 트리 형태에서 검색을 할 때 여기도 상단 부분에 보면은 상세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세 검색 부분에 눌러 보시면은 이 데이터 여기 있는 화면 보이시죠 여기 작은 거 요게 요거랑 같은 거에요 여기 정렬 요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요거랑 같은 건데 요거는 내가 창을 이제 조금 하니까 이렇게 창을 띄워 놓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어 조금 이제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내가 검색했는 결과가 요기에 다 나타나는 거에요 요기에 이거는 검색된 결과가 이 화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편리한 방법을 그러니까 어 사용하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을 나에게 가장 어 맞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 그 방법을 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화면을 사용하는 것을 어 제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조그맣기 때문에 일단 어디든 가져다 놓으더라도 가져다 놓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화면 투명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마우스가 벗어나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에요 이제 화면 뒤에 화면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검색하실 때 보면 상단부분에 요게 있어요 전체 품목 1위 단산 중기 전체가 체크되어 있으면 어 이 품목과 1위대가 단가산출서 중기경비 이런 항목들 전체에서 다 검색한다는 거에요 이런 항목들까지 다 검색한다는 거고 품목만 선택을 하면 품목에 대한 것만 검색을 한다는 거에요 제가 품명 손에 놓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탠관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품목을 찍어 놨기 때문에 품목 쪽에 이렇게 자재라고 된 항목들 자재노무 경비인 항목들 중에서만 지금 요게 검색이 되는 거에요 스탠관이라고 들어가는 항목을 만약에 1위대가를 선택을 해 놨다 그러면 해놓고 스탠관을 검색하게 되면 1위대가 중에서만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단가산출서를 찍어 놨다 그러면 단가산출서에 스탠관이라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날 거에요 지금 현재 뭐 단가산출서나 중기경비 쪽에는 이런 항목은 없을 거니까 안 나타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쪽에다가 놓고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사용하시다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품목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요거를 한 번씩 옮겨 옮기셔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전체 놓고 사용하세요 요거는 나중에 옮겨 놓으셨다가 품목 안 나온다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전체 요거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고요 너무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이제 품목만 보겠다 이리 대가만 보겠다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수량 놓고 엔터치시면 되고요 더블클릭을 하셔도 입력은 됩니다 여기서 이 항목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항목을 더블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선택한 용접 선택하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대신에 수량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은 빈칸으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입력된 거는 나중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더블클릭 더블클릭 연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런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번개 버튼이 있는데 번개 버튼을 이용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면 다중입력이라고 되죠 다중입력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내려가서 이거를 만약에 넣겠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만큼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거 번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쪼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수량 안 넣기 때문에 수량 없이는 들어가는 거죠 수량을 넣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쪼르륵 다 들어갈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제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체 자료라는 게 있고 공사 자료라는 게 있고 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료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자료라는 거는 제가 공사를 만들 때 선택했던 그 품목군을 말하는 거예요 자료 메인 자료죠 메인 자료 전체 품목군명 이게 메인 자료예요 메인 자료고 그리고 공사 자료 공사 자료라는 거는 뭐 이 전체 자료에서 입력이 됐을 수도 있고 내 자료에서 입력이 됐을 수도 있고 공유 자료에서도 입력이 됐을 수도 있고 일단 공사 자료라는 거는 이 공사 안에 지금 000 샘플 설비라는 이 공사 안에 입력 한번 한번이라도 입력했던 거 그러니까 한번 입력하면은 여기에 이제 공사 자료라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 자료에 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인 상태로 엔터키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 자료에는 이 공사에 입력했던 것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엔터치면 이 공사에 입력한 데이터만 공사 자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사에만 이 공사에 한번 넣었던 거 넣었던 것들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내 자료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없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내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내 자료에다가 옮겨 놓고 사용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내 자료라는 이것도 하나의 품목군입니다 자료예요 내 자료라는 이 품목군에다가 넣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내 자료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 또 내 자료라든 거를 활용을 하셔야만 지금 5월달 품목군이잖아요 5월 품목군인데 이게 6월달에도 7월달에도 이렇게 품목군이 계속 업데이트 돼서 올라올 거거든요 만약에 6월달 거 7월달 거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만든 게 거기는 안 나타날 거예요 전체 자료 그러니까 5월달 자료에다가 내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었다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자료에는 그걸 받았을 때는 거기에는 내가 만든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5월달로 품목군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고 뭐 이렇게 변경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하나로 만약에 하나의 품목군으로 쓰겠다 하면 통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쪽에서 자료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된 게 거기에서는 통합을 해 버리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하지 마시고 내가 추가한 거는 내 자료에 쪽에다가 옮겨 놓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6월달이 됐던 7월달이 됐던 품목군 변경된 거는 그냥 받은 대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중에 내가 추가한 것 중에 어 추가한 것들 중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내 자료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추가한 것들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자료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 자료라는 게 있는데 공유 자료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유 자료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 이렇게 참고용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데이터도 있죠 그죠 여기에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도면 보고 이런 식으로 산출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항목들도 실제 저희들 데이터에 없는 항목들 그런 것들은 또 여기서 직접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다가 단가를 이제 견적 받아서 입력을 해 놓고 공유 자료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작업하다가 공유 자료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검색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수량 넣는 칸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항목 수량 넣고 엔터 치시면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하나만 넣어 보겠습니다 넣게 되면 엔터 이렇게 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입력이 돼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입력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는 한 가지 표시가 나요 여기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 항목을 이게 지금 내역 화면인데 입력되어 있는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상단에 이제 공사 자료로 기본적으로 바뀝니다 별도의 옵션을 건드리지 않으면 공사 자료로 넘어가고요 여기에 구름이 있는 이렇게 구름 아이콘이 있는 줄로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구름 표시가 나요 이거는 구름 표시가 했다는 건 공유 자료에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공유 자료에서만 넣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넣는 건 표시가 안 나요 네 그리고 전체 자료에는 전체 자료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 2024년 5월 전체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추가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추가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하나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면서 여기다가 어 구분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항목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데 제가 여기 구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이 항목을 내역에다가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항목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 자료로 옮기겠다 공유 자료로 옮기겠다 하는 방법은 이 마우스를 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자료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 자료에 등록이라는 게 있고 내 자료든 공유 자료든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예요 내 자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만든 항목이 내 자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자료 지금 이제 없어졌으니까 들어가 보면 여기 전기옴풍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공유 자료에 등록이라는 걸 하시게 되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공유 자료에 등록 이렇게 하면은 이 항목이 공유 자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가보면 이렇게 등록이 된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예 요거 올린 거는 자기만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건 지워버렸습니다 예 전체 자료 쪽에 가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전체 자료와 공사 자료에 지금 요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게 어 요렇게 따로 따로 있는 이유는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 자료의 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쓰시면 되는데 이 공사 있죠 이 공사 공공공설비공사라는 이 공사에 단가를 만약에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항목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항목이 지금 48만원이란 말이에요 단가가 48만원인데 이 공사에서는 48만원을 이거 안 쓰고 48만원 안 쓰고 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45만원짜리로 써야 된다 예 여기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단가 서울단가를 고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게 적용된 단가는 환산단가 쪽으로 넘어와서 이 단가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최저단가가 기본적으로 최저단가가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최저단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최저단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자료 중에 최저단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자료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메인 자료는 원래 단가 저희가 제공해 드린 그 단가 그대로 놔두고 이 공사만 단가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내역서에다가 입력을 해 놓은 거죠 정기온풍기라는 이 항목을 내역에다가 이제 수량을 넣고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한 거죠 입력을 해 놓고 이 항목을 이제 공사 자료 쪽에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의 단가를 변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 공사만 45만원 단가로 적용이 되는 거고 다른 공사를 또 하게 되면 이제 메인 데이터 5월달 품목권을 사용하게 되면 48만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된 거 입력 아 여기 입력하고 나서 수량 안 넣은 거는 여기 와 가지고 수량을 다시 이렇게 쭉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수량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력하는 게 광급 자재대는 별도로 입력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광급 자재대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 여기에서 만약에 광급 자재대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이 가 가지고 제가 펌프 자재를 펌프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은 견적 받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펌프를 찾아서 제가 그냥 요걸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넣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자재가 광급이다 광급이다 그러면 입력을 이렇게 먼저 다 해 놓으시면 일단 다 해 놓고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닫고 나가서 광급이면 여기에다가 이 항목의 왼쪽 편에다가 여기다가 광급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광급은 광급이 하나 광급과 광급이 가 있는데 하나는 도급자 광급 자재대 하나는 광급자 광급 자재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로만 사용한다면 광급으로만 지정을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광급으로 지정을 다 하시면은 이 항목의 단가는 빠지고 나중에 계산을 돌리게 되면 광급 자재대를 자동 생성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광급 자재대라는 공정이 만들어질 거에요 지금은 이제 입력을 하고 이렇게 광급 지정하는 것 까지만 이제 설명 드릴 거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광급 자재대 광급자 광급 자재대로 써야 되고 하나는 도급자 광급 자재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놔두고 하나는 광급 2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계산을 했을 때 이제 하나는 광급자 광급 자재대로 하나는 도급자 광급 자재대로 이렇게 나눠서서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급 자재대는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공종 자체가 광급 자재대다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을 직접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 지우시고 일반적으로 내역서에 입력하듯이 이런 자체들 입력하듯이 이렇게 까지만 놔두시면 되는 거에요 이게 광급 자재대일 경우에는 이 공종 자체가 실제로 금액이 계산돼서 원가 계산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종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돼요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광급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나 금액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단가만 있고 금액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급이라고 지정하면 금액은 다 빠져요 광급이라고 된 것은 금액이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종 자체가 광급 자재대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뭐 장비 설치 공사에 일부 광급 자재대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에요 광급 광급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지정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별도로 광급 자재대 이 항목들만 추려 가지고 다시 여기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보셨던 내역 쪽에 가면 조달 자료라는 게 있어요 조달 자료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장터 쇼핑몰 있죠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그 내용이 여기 나타나는 거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달 창에서 공공 데이터 쪽으로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해 준 거에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뭐 다수 공급자 일반 단가 계약 뭐 이렇게 종합 쇼핑몰 품목 이렇게 있는데 종합 쇼핑몰 품목 이라고 이러고 하니까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나오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수 공급자 계약 요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물편 식별 식별 번호 품명 계약 업체명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관급 자재를 만약에 쇼핑몰에 거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식별 코드 받잖아요 그죠 그 물품 식별 번호 나오면 그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검색을 하시면 그 항목을 이렇게 탁 찾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을 만약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하고 상단 부분에 추가 라는 거 있죠 이거 눌러 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리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드가 있어요 리스트는 이게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어 다운로드를 이렇게 다 받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느려요 느리고 어 그리드로 가면 요거는 이제 텍스트로만 다 나오죠 이렇게 그리드 상에 어떤 계약업체 명의 업체인지 여기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에요 여기서 내가 필요하면 여기다 여기에서 이제 이제 선택을 해서 추가 누르시면 제가 레미콘을 찍었는데 레미콘 요거를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단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다 넣으시고 나와서 여기다가 수량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액 계산이 다 되는 거죠 입력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어 내용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메뉴들 조달 자료 그리고 일반 탭에 있는 내역 입력 그리고 빈칸 첨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내역을 작성할 때는 뭐 다 공사 기존에 만들어 놨던 공사의 거 가져올 수도 있고 엑셀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내역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은 요거 이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 드렸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어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속하기